됐어요. 그럼 위에꺼. 똑딱. 그리고 펌핑. 눌러주세요. 박카스에 물 탄 느낌? 박카스에 물 탄 느낌? 박카스 비타민 맛은 나요.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발포 비타민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직 물이 시원하지 않아서 시원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. 물이 좀 더 단 거 같아요. 맛은 똑같아요. 이게 더 좋아요. 부드러워요? 이게 훨씬 더 좋아요. 비교했을 때 탄산이 조금 들어간 게 쓰는 맛이 비슷해요. 맛은 비슷한데 먹기에는 훨씬 더 청량감도 있고 시원하면 좋고 맛은 나쁘지는 않아요. 괜찮아요. 가격대가 맞다면 맛은 뭐 나쁘진 않아요. 얘는 좀 탄산이에요. 이거를 얼음 넣어서 차갑게 먹으면 괜찮아요. 비교해볼게요. 세지 않아요. 저는 탄산. 저도 탄산. 탄산은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탄산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건 살짝 먹어야지 됐어요. 맛있어. 약간 서글 맛 같은 것들이 나요. 다 있었지만 흔들 먹었을 때 맛있어. 이거 훨씬 나요. 흔맛이 약간 씁쓸한 맛도 나요. 달린 맛이. 근데 싱겁긴 한데 먹기에는 편하고 맛있어. 먹기에는 먹기에는 통산보다는 이런 거요. 물을 먹는 거 훨씬 먹기도 편하거든요. 골라겐 탄산이 죽음처럼 살짝 단 물처럼 마실 수 있고요. 물을 좀 많이 안 먹는데 같이 이렇게 물을 같이 먹으면 그것도 더 많이 먹어야지. 마이스티반 연한 아이스티반 약간 달달은 한데 달지는 않아. 그냥 마이스티반 연한 아이스티반 너무 폭파서 약간 양 양 양 아 메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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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빠진 메콜 양 톡톡이나 하나 김빠진 메콜 이거는 다 네